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빙으로 몰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이상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 센서 스튜디오의 만약의 시리즈 이번에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서로 이어져 있었다면 이라는 주제인데요. 원래 사실은 한반도랑 일본 열도가 이어져 있었어요. 1만 8천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이어져 있었는데요. 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빙하기 때처럼 현재 지구에다가 한국과 일본을 서로 이어지게 만들어 놓는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토가 이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역사가 바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랑 180도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배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오면 되고요. 그 반대로 몽골군의 일본 원정 때도 그냥 걸어가면 되죠. 정말 많은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역사가 바뀌겠습니까? 그래도 역사를 좀 설명을 해야겠죠? 중요한 흐름만 좀 거탈기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이어져 있으므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류를 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는 한반도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데요. 원래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일본은 처음의 문명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선진 문문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영향력이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쭉 시간이 흐릅니다. 규시나 질코쿠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신라 백제의 영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분열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는 신라 후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영토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중앙지권에 영향이 안 미치는 지역은 포우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치 전국시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로요. 그럼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전부 다 통일시키는 나라가 나오느냐? 아니면 현재 유럽처럼 많은 나라가 있는 지역이 될 것이랴. 제가 생각해본 건데 아마도 강력한 중앙지권화가 된 나라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둘 다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양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통합과 분열을 반복해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었어도 언젠가는 다시 통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도 언젠가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일본하고 한국은 왜 지금 서로 독립된 나라인데요? 여기서는 땅이 이어져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바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말이죠. 이어져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 겁니다. 일단 바다로 나누어진 것부터가 사람 간의 교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독 섬나라가 폐쇄적인 분위기를 많이 띠는 이유가 전부 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통합된 이 나라의 국명을 좀 정해보도록 할게요. 한일국 어때? 한일국. 한일국. 아 제발 악플 쓰지 마죠. 네 아무튼 이 한일국은 동양에서 중국을 견딜 정도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실제 역사처럼 근대화를 제일 먼저 이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가진 이점을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후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현대사와 비슷하게 불러갔겠죠. 그리고 냉전에 최전방에 위치한 나라가 됨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나무이키에 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역사를 설명했으니까 이 나라에 관해서도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수도는 후쿠오카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은 수도 천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들이 후쿠오카, 오카야마, 용인시 이렇게 세 개였는데요. 원래는 용인 쪽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었대요.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아시아에 진출하려고 말이죠. 근데 이 세계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이 진작이 같은 나라였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역이며 수도 입지가 제일 좋은 지역을 기준으로 찾아봤을 때 후쿠오카가 제일 입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진도 상대적으로 덜 나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이어주는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펼치기 가장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후쿠오카가 한일국의 수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의 전체 인구수는 1억 명 정도이고요. 거의 한국과 일본을 합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가 가진 잠재력과 일본 열도가 가진 잠재력을 발판 삼아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겠죠. 또한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나라가 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본래 살고 있었던 애조라던가 구마소 같은 민족도 있었거든요. 또 현지에도 있는 아이누족이나 류키족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민족 국가는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나라로 변모를 했겠죠. 아마도 다민족이긴 하지만 한민족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프랑스나 러시아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사건들도 몇몇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통행 방향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고 일본은 좌측 통행이잖아요. 근데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를 위해서 통행 방향을 우측 통행으로 통행시켰을 것 같습니다. 원래 스웨덴도 좌측 통행이었는데 이웃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우측 통행으로 바꾼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땅이 이어지게 된다면 다양한 곳에서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우선 일본의 갈라파고스아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갈라파고스아란 기술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해서 고립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본이 딱 이 상황입니다. 일본의 전자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것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혹자는 일본이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섬나라의 특유의 폐쇄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종종합니다. 근데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이어져 있다면 이런 갈라파고스가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육로가 직통으로 뚫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세계지도를 펼쳐서 볼까요? 육로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고 바다로도 충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에 정말 용이합니다. 아마도 할일국은 동아시아의 무역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나 일본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다민족 국가이고 무역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개방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유럽의 지중해나 흑해의 비슷한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러시아로 이런 식으로 활발한 교류의 장이 열렸겠죠. 현재 동해보다는 덜 중요한 지역이 되었겠지만 흑해나 지중해가 유럽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만큼 이 동해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지 요춘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말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나라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군대도 육군 쪽으로 몰려있거나 해공군 쪽으로 몰려있는 형태가 아니라 골고루 분산된 형태일 거고요. 경제력도 중국의 준하는 경제력을 가졌을 테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세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냉전에 체산방에서 활동했다고 했으니까 미국과 우방국이었을 것이고 미국과 함께 중국은 경제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 한반도 일본일도가 이어져 있었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팀원들의 내 피셜이 좀 많습니다. 이런 걸 가정한 논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을 보겠습니다. 아멘